시작하죠 위디언 전사회자 지도자 아르무스가 살았지 몇년이 지났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아르무스는 신조처럼 움직일 수 있는 무한한 히메인을 담긴 유물인 히미 건틀릿을 남겨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신의 딸 건리도 뒤에 남겨두었죠 건리는 아버지 건틀릿을 발견하고 자신을 아주 중요한 목표로 만들어 줄 여러 사건을 겪게 됩니다 섬으로 말입니다 뭐 이렇게 설명이 길어 히메 건틀릿을 가진 아허허허 히메 건틀릿을 가진 이제 영웅의 딸 건리가 주인공인가 보네요 나머지 이제 친구들이구요 어어 어떻게 움직이는 거죠? 아 WASD야? 클릭이 아니라? 오 공격해 스페이스 바로 어 이거 횟수 제한있다 이거 뭐야 이거 너무하잖아 이거 뭐야 뭐야 아 턴즈 게임이야? 턴즈였어? 야 강했어 제법이었다 야 경험치 좋아요 이거 뭐야 누구꺼야 아 아니 너 이거 힘의 건틀릿 끼고 있는 놈이 아이템 변경이 된다고? 아 장갑을 끼고 위에다가 건틀릿을 끼나 보구나 웃기는 놈이네 이거 어 아 나 상상도 못했다 아 뭐야 아빠 거잖아 야 뭐야 이게 고대 장갑 아빠가 남긴 고대 장갑 도적 장갑한테 밀렸구요 수준 어 잠깐만요 방송화면에다가 텍스트를 쓸 수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똥 싸러감 뭐야 아 아 여웅으로 가자 전설 한번 가? 아 채워놓고 중요하지마 뭐야 이거 뭔데 이게 뭔데 버스트 기술 사용할 수가 있어 그래? 어우 이거 즉시에요? 아마 전부 즉시인가 보죠? 어 애니메이전도 있어 뭐야 버스트야? 나도 버스트 찼네 아 강력 그만해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때려 치사한 놈아 와 먹을 거 많다 미미기니? 와 이걸 버틴다고요? 뭐야 버스터를 쏴? 전사 끈질긴 강습 가자 야 어 닌자야 뭐야 시명타 확률 60% 증가? 한번 맞아봐라 어 야 웃기지마 가요기야? 아 무슨 체력을 회복해 미친놈이 아 동료를 죽이고 그럼 인정이지 마무리해 콕 너무 레벨업 해버렸죠? 근데 레벨 몇시간인지 기억도 안난다 대화좀 하자 당신들이 관심있다면 새로운 일거리가 있는데 또 거미야 아니 이번에는 달라 슬라임이야 하수구에 슬라임이 왜 있어 내 생각에 황타만 치면 다 잡는다 야 뭐야 나보다 레벨이 높아? 왜 그렇게 오버파빙하고 왔는데 거기에 하수구 해명 치면 날 좀 도와줘 생집 엑스 계속 계속 해봐 좀 고치고 있죠 시련이 드디어 끝난다 접시달라고 부터 물약을 핥기 시작합니다 아 결과는 좋지 않은 것 같다 불에 탄 털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와 미쳤다 탱커 와 미친 미친 반지잖아 뭐야 개꿀 나와봐 이건 무슨 냄새지 아 어차피 슬라임이잖아 빨리 나와 나 질 수도 있겠는데 잠깐만 질 수도 있겠는데? 어리석은 필멸자야 나를 이길 수 있다 생각하느냐 나간 것 같은데 최소한 풀피였어야 됐는데 아 나 방종할라 그랬는데 니가 죽여가지고 방종을 할 수가 없네 시간이 이제 학생들 학교 끝날 시간이 돼서 졌네 야 야 졌잖아 도움될만한거 없냐 부여하는건 의미도 없잖아 지금 방어를 하고 방어를 하고 도발 걸려 있죠 니가 맞아주면 돼 그렇지 야 어떻게 80% 감소했는데 200이 들어가 야 어 오늘 여기까지 하죠 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짜 오래 했네요 거의 7시간 한 것 같은데 재밌게 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뾱